김부철 기자님 누구신거죠? 네, 형님 감사합니다. 자세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글쎄, 뭐 그런 좀 강한 역이 있으면 또 강한 역을 해야 되고 이 역은 뭐 이전과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좀 흐르는 대로 맡겨보자는 생각도 있었고 또 잘 들으려고 했고 상대방 대사를 내가 치고 나가는 것보다 그러면 또 안 되는 역이었고 해서 편한 듯 편하지 않게 찍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언플러그대 바바 김상현 기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